오늘 밤에 밥 먹을 게 걱정이다, 야. 근데 이게 바람이 여기... 아, 될까? 오, 그 같아. 와, 이거 바람이 너무 부는데? 바람 막는 거를 좀 해야겠네. 바람이 이게 너무 불어가지고. 바람이 너무 부는데? 바람이 너무 부는데? 그러니까. 오영아, 자, 우리가 다 꺼냈어. 다 꺼냈는데. 내가 그러면 여기다가 닭 씻어서 우유에 일단 그거 한 거 담가 놓고. 야채 손질을 해가지고. 야채도 들고 와. 쌀도 씻어야 하니까. 할게. 어쨌든 게스트 있는 데로 가야 돼. 그러면 이거를 내가 씻어올게, 닭이랑. 딴 거를 네가 하고 있어. 같이 갈까요, 형이? 씻어서. 통에다가 다 담고, 야채 씻고. 그리고 올게. 명은 형님이랑 같이 씻고 올게요. 닭도리탕을 만드는 우리. 집밥 최현영. 집밥 최선생. 찬물로. 그러면 일단 우유에 재고. 우유에 재고. 됐어. 이걸 20분 기다려야 되고 7시 40분이 되면 얘를 우유를 헹구고 물 하면 되고. 이제 뭐 해야 돼? 유라. 윌도 거기 있잖아. 어떤 거요? 윌도 도마, 그 차납 있는 거. 아아. 카라, 카라. 나 화장실 잠깐 갔다 와도 돼? 응? 가? 그냥 일할 때 꼭 이렇게. 아니, 나 뭐 어떻게. 뭐 시기고 있으면 해. 지켜보고 진두주의 하신다면서요. 아니, 그거. 화장실에서 원격 뭐 대면, 비대면 정도. 화장실에서 원격 뭐 대면, 비대면 정도. 이런 거 잡고 계세요, 형. 이런 거 잡고 계세요.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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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와도 빨리. 갔다 와도 돼? 응, 갔다 와. 이거 일단 이렇게 해놓자. 살 주세요. 우리는 바람에 영향을 안 받는 거잖아. 쌀 씻어와. 어? 아니, 이거 해 먹을 거면 여기다가 하면 돼. 그러면 내가 이거 씻는 김에 쌀 씻어 올게. 해가지고 담가놨다가 화장실 보는 김에. 그럼 나 씻어놓고 담가놓고 화장실 갔다가 갖고 올게. 굳자. 오케이. 그래, 굳자. 야채를 이렇게 준비해놓고. 응, 준비해놓고. 일단 이제 위에 우리가 닭을 쟀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다시 물을 넣고. 응, 물 넣고 이제 양념하고 이제 하면서 끓이고 마지막에는 고춧가루랑. 이제 그 양념들을 넣어야 되는데 우리 산 간장이랑. 자, 그럼 양념통 세팅을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런 건 제가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큼직큼직으로. 응. 오케이, 오케이. 자, 야채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설탕을 양념 중에 안 갖고 왔지? 여기 있어요. 갖고 왔지. 설탕 있어? 굳. 굳. 여기. 다 있어요. 찾아오시면 돼요. 좋아. 이 정도면 충분하고. 다진 마늘이 있나, 우리? 네, 깐 마늘 여기. 그렇지. 어. 고춧가루가 있을 거야, 거기. 고춧가루 여기 있나? 있어요. 여기 있어? 오, 오케이. 다 있어요. 이렇게 놔두니까요. 보기 좋죠? 야, 이제 이렇게 조미료 셋업. 여기 미니 테이블 할 줄도. 어? 아이고, 야. 헬맛 난다. 하루 더 있자, 여기서. 형님들, 제가 아주 형님들 보조 역할은 충실하겠습니다. 제가 뭐 제대로 하는 건 없지만. 제대로 하는 게 없다니. 네가 다, 네가 다. 지금 여기가 너 때문에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오늘은 우리 그 18가지의 밑반찬을. 그래, 다 먹어보자. 오, 쌀 진짜 예쁘게 불었다. 됐어. 완전 껄죽하게. 너무 어두워서 움직이고. 너무 안 보여. 넘칠까 봐 눅눅했다. 거의 이게 쨈 수준이 되겠는데. 약간 치킨 습 느낌 살짝 나는데. 와, 이게 좀 둥글어야 되는데. 이게 좀 깊어가지고. 근데 그런 게 맛있어요. 자, 다진 마늘 좀 쓸게요. 3분의 1이면 충분해, 그 통에. 그럼. 마늘이 잡네 다 잡아줘서. 자, 마늘 썼고.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사은 거 같아. 봐봐. 세. 깨. 성격이. 어떻게 될지. 이제쫄럴. 진웅 형! 어? 어이야! 올라! 뭐야? 돌이야? 응 돌을 어디서 갖고 왔어? 어디서 갖고 왔어? 갖고 왔어 이거? 서울에서? 트렁크에 넣어서 왔어 돌을 요리가 아주 밥할라고 요리가 고생이다 진짜 닭은 벌써 다 익은 것 같아 추억 구하시면 좋죠? 이게 화력이 되게 세 금방 끓어 진짜로 깜짝 놀라 간장 맛봤냐? 안 맞다 이제 맛 한번 보시겠어요? 간장 줘 봐봐 스페인 간장 우리의 정서가 맞나 자 비슷한데? 약간 맛간장 같을 것 같은데 달달할 것 같은데 어때요? 맛있을 것 같아 다르네 약간 우리가 쓰는 맛간장이랑 다른데 이거 무슨 간장 맛이라고 해야 되지? 달아 달달한 약간 달달한 약간 이거 양념 간장이네 양념 간장 약간 불고기 소스에 가까운 간장이네 양념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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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넣고 식초를 좀 더 해봐 식초 말고 그냥 차라리 매운맛을 더 첨가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고춧가루나 식초 수제 식초 해적 졸업 짠맛은 좀 내니까 간을 보면서 하지 뭐 이거 왜 간장이 달지? 그러니까 완전 다른 맛인데? 짠맛은 나. 간장에 콜라를 많이 넣은 것 같아. 우리의 간장 맛이 아니야. 자, 와이프 볶음 고추장이 어떤 느낌인가 보자. 맞는 고추장? 네, 한 번 풀까? 한 번 먹어보자. 밥에도 좋지잖아. 밥 비벼면 뭐 최고지. 한 번 먹어보자. 쫙 조리면서 이제 계속. 고춧가루. 됐다. 됐다. 자, 고춧가루. 고춧가루. 내 비밀팩 같은 거 케찹 마요로 싸운 거 있거든. 아니죠. 마지막 치트키로. 어? 케찹 마요로. 케찹을 넣어야겠다. 여기 아닙니까? 케찹을 넣자고? 케찹 넣으면 맛있어요. 네. 네. 여기에 케찹이. 자, 마지막 치트키를. 자, 두고 치는 거. 오케이. 뭐야? 조금만 징겨서. 어우 형. 나 후추 좋아해. 바람이 뿌리는데 바람이 부른다. 두꺼운 거 어디 갔지? 두꺼운 거 어디 갔지? 어, 이야. 기가 막힌 냄새가 나요. 어, 형 냄새가 그럴싸한데요 지금? 그래요? 냄새가 나요? 맛있겠는데? 간장에 좀 걸리긴 하는데 또 간장은 어떻게 해. 그런데 아까 간장도 달고. 어, 다 다. 자, 닭도리탕을 살릴 수 있을 거니까. 과연. 지금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약간. 지금 환자 상태는 어떤가요? 약간 혼수 상태입니다. 지금 뭐 위급 상황은 조금 넘겼는데. 아, 위급한 상황은 넘겼으니까. 선생님, 감사합니다. 넘겼는데 약간 위험합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럼, 그럼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라면 4봉이 남아있습니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 신에게는 아직.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혹시 저 환자가 코마 상태가 온다면 우리에게 아직. 네 봉의 라면이 있습니다. 안 되겠습니까? 맛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자. 문 열어보시죠. 자, 외래. 어떠십니까? 환자 상태가. 일상생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저는 제가 볼 때는. 맛있는데? 훌륭합니다. 난 좋아. 훌륭합니다. 난 좋아. 난 좋아. 무조건 맛있을 밖에 없으니까. 맛있어. 무조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살아났네. 살아났어. 살아났어. 제 셰프. 역시. 일곱했던 환자에게 새 생명을. 살아났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됐어, 됐어. 이 정도면 됐지. 아니야. 기가 막히게 끓고 있어요, 지금. 지금 뭔가 지금 안에는 난리 났는데. 내가 닭볶음탕이야. 나이스, 나이스. 아주 나이스. 뭔가 불안불안하면서도 묘하게 다 딱딱 맞다 떨어졌어. 뭐가 다 돼. 뭐가 다 되고 있어, 지금. 이게 은근히 크다고. 난리 났다, 지금. 이게 센 물에 이렇게 해야 돼. 자, 일단 비주얼은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여기 스페인 요리 같다, 아쉽지 않아? 전주에서도 못 보는 풍경이야, 이거는. 닭도리탕과 캬. 선전했다. 완벽해. 스페인에서 먹는 각종 반찬, 밑반찬. 와, 이거. 밥 잘 됐어. 밥을 봅시다. 아주. 먹어봐, 닭볶음탕. 맛있다. 맛있다. 아, 닭볶음탕 맛있다. 마지막 간에서 심폐소생했어. 어, 닭볶음탕 아주 야들야들하게 잘 익었다. 진짜 잘 익어서 이게 살이 다 부서진다. 너무 맛있어. 음. 완전 푹. 아주 잘 됐어. 음. 맛있다. 음. 아, 밥도 맛있어. 음, 맛있네. 음. 와, 진짜 맛있다. 잘 됐지? 응. 아주 잘 됐어. 음. 음. 근데 닭볶음탕은 진짜 맛있다. 닭볶음탕. 맛있다. 성공했어. 성공했어, 성공. 응. 맛있어. 와, 맛있다. 와, 맛있다. 와, 맛있다. 뭐하게 해? 형. 응? 탁뼈. 아, 탁뼈. 아, 탁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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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탁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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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뭔가 제대로 먹는 느낌이지, 지금, 그렇지? 어? 이게. 어이. 탁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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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우리의 한식사랑은 끝내준다 유라 이거 우리 오이지 다 큰 거지? 야 이거 멸치볶음 맛있다 오이지죠? 오이지 맛있어 그치? 명훈이 형 이거 이렇게 하고 이거 어머니가 직접 하신 거잖아 와 어머니가 해주신 백김치지? 백김치 너 앞으로 건의를 말고 백김치라고 불러도 돼? 백김치 진짜 맛있네 왜냐하면 지금 딱 적당하게 익어서 궁합이 아주 제대로 맞았네 백김치 진짜 맛있네 이야 지중해 앞에서 대한민국 백김치를 먹다니 뭘 먹어도 맛있다 진짜 맛있다 밥도 딱 솔드아웃 되네 아 밥도 너무 잘하셨어 응 밥 너무 맛있어 저거 국물에 밥을 이렇게 조금 비벼서 비벼서 밥하고 국물이랑 궁합이 딱딱 떨어지고 있어 우리 요구에 딱 맞게 잘 됐다 딱 우리 요구에 딱 맞게 잘 됐다 집에서도 한 번도 안 해준 닭볶음탕인데 이번에 가서 여기서 연습 삼아 했으니까 해드리면 되지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밖에서밖에 안 된다고 지중해에서밖에 안 돼 주방 앞에 지중해에 사진이라도 붙였다고 맛있다 맛있다 그래 내일은 감자탕이라도 갑자기 전담이 됐어? 요리 전담 아무튼 뭐 없는 살림에 닭볶음탕 훌륭히 해낸 우리 최 셰프한테 박수 한번 보냅시다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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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